심벌즈 요요 스툴처어의 간편 설치 방법을 알아볼까요? 먼저 잠금장치를 풀고 의자 양쪽 끝 구멍에 손가락을 끼워 넣습니다. 양손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잡아당겨주세요. 원하는 높이가 됐을 때 홈에 고정시켜주면 설치 완료입니다. 앉으실 때는 홈에 완벽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에 앉아주세요. 해체 시에는 한쪽 구멍과 의자 모서리를 잡고 돌리면 더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. 거봐 나오니까 좋지? 캠핑은 아이드젠 차박도 아이드젠